소드 로딩때문에 한 명 나갔죠? 수능이 아까 조회도 어 이거 소드 1킬 했는데 소드 로딩때문에 한 명 나갔죠 지금 아 근데 이번에 아 다시 들어왔죠 네네네? 엔조님 왜요? 아 아니요 뭔 말인지 까먹었어요 지저스 나 원래 안 이런데 이번에 그거 노트북에서 데스크탑 바꿨단 말이야 아 두 명 죽였죠 지금 이미? 아 미쳤죠 지금? 아 다시 살려냈죠 어우 다시 죽였죠? 어우 야 와 이거를 호호우 야 이거 녹화해서 녹화해서 클러치 올리면 개꿀 개꿀집니다 진짜 최소 밥도둑이다 아 이거 유비가 없앤거 아니야 근데? 내가 내 잘못은 아니야 이거 5킬 했어야지 아니지 아까 다 없앤 애들까지 포함하면 6킬 정도 될거야 와 이거를 인터넷 선으로 사람을 죽이네 지랏다리 잠깐만 그리고 우리 맨 5대4인가? 이거? 5대3인가? 예스 5대4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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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 마이 갓 오오오 떨피니? 아 그 와중에 바로 찾았죠 심지어 복층인거 같은데요 아 복층이죠 미쳤죠 이거 아 복층이죠 미쳤죠 이거 미쳤다 그 와중에 미투야 와 미쳤다 이거를 인터넷 써니? 아 복층 괴불상 하죠 지금 아 복층 괴불상 하죠 지금 아 복층 괴불상 하죠 지금 10세컨 아 드론도 못하자요 이 친구 5세컨 5세컨 4시간 음 잠시만 파이밍장 시스 부кам 4할ım 4함 poses 4흔들 아 미치겠다 진짜